전자동 스마트 주차 로봇, 하이크비전 파킹 로봇입니다. 하이크비전 파킹 로봇은 자동차가 주차된 프레임을 들어올려 주차 공간까지 이동시키는 스마트 주차 로봇인데요. 중국의 보안 장비 업체인 하이크비전에서 손보이는 자동주차 로봇 시스템 파킹 로봇은 상하좌우 및 360도 회전과 횡축 이동까지 가능한 주행 로봇인데요. 상단에 위치한 리프트를 통해 자동차가 위치한 프레임을 들어올려 비어있는 주차 공간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 하이크비전 파킹 로봇의 작동 방법은 주차장에 들어온 차에서 손님이 내려 컨트롤 모니터를 터치하면 즉시 파킹 로봇의 자동차 운반이 시작되는데요. 5mm 내역 차로 정확한 주차가 하는 공간을 파악하여 2500kg까지의 무게를 들어올려 이동시키며 주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된 주차장에서는 4대의 차량을 나란히 주차시킬 수 있으며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최단시간 출차 경로를 파악하여 약 600평 주차 부지 내에서 2분 이내에 출차를 완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출차를 시킬 때에는 운전자가 컨트롤 시스템에 출차를 요청하고 QR코드로 주차비를 결제하면 즉시 차량이 이동되어지며 이 일련의 과정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하이크비전 파킹 로봇은 만성적인 주차 부족 상황이나 효율적인 주차 시설이 필요한 건물과 공간에서 효과적일 듯 한데요. 현재는 중국 우전에서 시보 운영 중에 있으며 이후 현장 적용 시 기존 대비 40%의 주차 공간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자동 스마트 주차로봇 하이크비전 파킹 로봇이었습니다.